김종배 시선집중 배달이 늦거나 음식이 눅눅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한 별점 평가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함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달앱에서 별점 평가가 매장 홍보의 주요 역할을 하는 만큼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거죠. 시선집중 토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별점 평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장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원입니다. 그리고 손희정 영어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치킨과 호프집 등에는 야식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주문을 다 소화 못해서 손님을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다는데 그동안 불경기에 시달려온 자영업자들이 모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아서 사무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놓고 들뜬 마음으로 경기가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주문이 한꺼번에 몰린 치킨집은 일시적으로 장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지금 코스 프로그램이 소화를 못해요. 다 맥 걸려서 낮에 4시부터 계속 바빴어요. 오늘 배달이 많으니까 바쁜 게 낫지. 바빠야죠. 많이 바빠야죠. 코로나 장기화로 바짝 움츠렸던 가게들. 월드컵 특수의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네. 지금 MBC 뉴스 데스크 리포트 내용 좀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간만에 특수를 누린 것 같아서 뭔가 활기차서 짱 느낌상 좋긴 한데 별점 테러를 당할까 봐 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바탕에 좀 깔려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번 월드컵 배달 음식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일단 이거부터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지금 잡지 마감 중이어서 월드컵 거의 못 봤는데요. 사실은 어제도 배달 앱 통해서 음식 시켜 먹었고 직장에서? 네. 야근하면서. 제가 마감 인생 30년째인데 30년 동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거죠. 마감할 때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배달 음식 그러면 중국집 짜장면 탕수육 빼갈 한 잔 빼갈 한 잔도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배달이 없어요. 이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주문하는 음식도 바뀌잖아요. 이런 것도 배달이 돼? 할 정도의 음식들이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에도 어떻게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음식 좀 드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손의적 평론가께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최근에 배달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지면서 특히나 일정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세트 메뉴를 시키지 않은 배달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혼자 사는데 치킨 한 마리를 시킨다고 하면 3만 원씩 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시키기 어렵고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까요? 시켜서 드시고 남잖아요. 그러면 살을 쫙쫙 찢어가지고 닭무침을 해주세요. 샐러드. 꼭 샐러드가 아니더라도 고추장 이런 거 듣고 닭무침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제가 좀 요리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잘 못해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던 편이라 되게 흥미롭지만 실천 가능한 팀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전승원 편집께서는 직장에서 허다하게 시켜 드신다고 하니까 뭐 직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많이 시켜 먹고 저희 집은 다행히 먹성들이 좋아서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배달앱 자체가 오늘의 주된 화대우는 아니고 이른바 별점 평가. 배달앱에서 빠질 수 없는 경우로 별점 평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양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별점을 잘 받으면 홍보가 많이 되는데 별점 테러를 받아버리면 정반대의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두 분은. 이제는 그것도 일상 다반사가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잡지 필자 중에서 단독 저서를 처음으로 내신 분을 방송국 앞에서 방송 녹음 끝나고 잠깐 미팅을 했거든요. 저자 사인본을 주시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자 사인본을 기쁘게 봤고 뭐라고 충고를 들었냐면 이 책 제목도 그렇고 저자의 성별이나 이름에 나타나는 걸 보니 선생님 틀림없이 별점 테러가 예상됩니다.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임하십시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바로 별점 테러가. 그런데 사실 맞아요. 별점을 매긴다는 게 꼭 배달앱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책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전부에서 있어요.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노동력을 총체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짜게 가지고 단위별로 판매하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 시장 안에서 노동력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별점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배달앱에서 별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건 내가 별점을 잘 받으면 상위에 노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개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한 방송국에서 만든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목 자체가 별점 인생인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네. 제가 이제 배달앱보다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게 들여다봤었던 게 가사노동 플랫폼이었거든요. 가사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가사도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사도우미 플랫폼에서도 별점이 매겨지고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별점에 따라서 노동자의 등급이 매겨지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달앱만큼이나 자영업자만큼이나 가사노동자들도 별점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나뉘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니까 진짜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정비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비 서비스를 받고 나면 바로 카톡으로 와요. 평가 좀 해달라고. 그다음에 이제 콜센터 이런 데 연락해서 이제 하고 나면 또 바로 와요. 배달 서비스에 만족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버 서비스에 만족하셨으니까. 이거 오고. 아. 그러고 보면 이게 꼭 음식 배달앱만 한정되는 게 거의 우리 일상 곳곳에 지금 전부 다 퍼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네요. 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스 검침하러 오시는 노동자분께서. 거기도 그래요? 네. AS로 전화가 갈 텐데 검침 잘 받았냐고 물어보면 잘 받았다고 좀 답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인사고가처럼 들어가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배달앱이라고 하는 건 만인이 이제 인사고가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달앱이 아니라 별점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럼 이 별점 리뷰와 관련해서 혹시 뭐 이 두 분에게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출판계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김지영 작가.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같은 작품이 이제 2016년에 출간이 됐는데 이때 이제 계속해서 어떤 별점 공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나중에 영화화 또 됐을 때도 보면은 그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N차 관람을 했다. 몇 번째 관람을 했다. 또는 이 영화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영화는 안 봤지만 이번에 뭐 전반에 봤기 때문에 이번에 안 봤지만 티켓은 판매를 해주는 그런 식의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별점 테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점. 1점도 아깝다. 악평을 그러니까 인터넷 서자면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영화까지 옮겨져서 일어났죠. 그리고 사실 웹툰 쪽에서는 거의 어떤 신간을 발표를 하면 무조건 처음에는 별점을 하나 받고 시작하는 걸 일종의 신고식처럼 생각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겠다라고 제작 발표를 했을 때부터 이미 악플에 시달렸고 별점이 6점대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주 공개하기 전에 6점대가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는 9점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별점이라고 하는 게 집단 의견을 표출하고 약간 의견될 의견이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가 돼버린 상황도 있는 거죠. 이제 뭐 국제시장이나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사례였어요. 서로 정치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평점을 놓고 격도를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점을 매기는 거 말고 별점을 참고하는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애들하고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경우. 말 그대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데를 한번 찾아가게 되면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을 하고 아예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몇 개 후보를 찍은 다음에 보면 그다음에 참고하는 게 보면 항목별로 평가가 나오거든요. 맛, 서비스, 가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평가가 높은 데를 먼저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집에서 IPTV로 영화를 집에서 딱 누워서 사서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영화가 딱 보면 포스터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로 괜찮을 거면 참고하는 게 평점. 평점 보고. 그래서 평점이 2점대 초반에 이러면 에이, 안 봐. 넘어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영화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집단 의견의 표현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로 내가 이걸 어떻게 봤는지를 사람들과 공유해서 좋은 정보를 주고 싶다라는 이제 좋은 선의를 가지고 주기도 하지만. 약간 유희나 놀이처럼 별점과 이런 걸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한 영화 중에 주인공 이름이 야구선수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홍땡땡 야구선수였는데. 아, 뭔지 알겠다. 네, 야구선수의 타율에 맞춰서 별점을 맞추자. 그래서 뭐 2점 몇 점 이렇게 이제 맞춘다든지. 이해할 몇 푼 몇 리 이렇게 가니까 타율이. 아까 이제 편. 그러면 어떻게 좀 가산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별점 리뷰, 별점 평가의 시초가 뭔지 혹시 아세요, 두 분은? 이거 한 번 찾아봤어요. 그 19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여행 작가 마리아나 스타크라는 사람이 1820년에 이제 유럽 대륙 여행 가이드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다시 가볼 만한 여행지, 이 매력 정도를 표시하는 걸로 이제 별점을 매기기 시작을 했고 이게 시초고 이후에 이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라고. 있죠. 네, 별점 몇 개짜리 레스토랑. 그렇죠. 이거를 이제 1926년에 처음으로 자기 자사 구매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무가지로 나눠주던 것이죠. 원래 거기 이제 타이어 만드는 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중화되면서 별점이 아주 일반화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별점 자체는 대중사회하고 같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호텔도 몇 성급 이렇게 가니까 그것도 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별점 문화가 완전히 확하고 확산된 건 확실히 인터넷 문화 때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보나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한쪽에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문화가 확장이 되면서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영역까지 대중들이 나도 평가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럼 나는 별점으로 줄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별점 제도와 만나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효능감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런데 척도를 보면 5점 척도가 많아요. 저 학교 들 때도 성적표도 수우미양가가 많았고 그것도 5점 척도. 이 별점도 5점 척도가 되게 많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게 보면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5점 척도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왜 5점 척도가 이렇게 1번으로 됐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아무래도 등위를 매겨서 세분화시키기가 좋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이상 또 세분화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렇죠. 물론. 3등급으로 상중하로 나누면 이게 구분이 좀 의미가 없어지니까 아마 타협점이 그 정도였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5점 척도가 있으면 보통 한 3점에서 4점 정도 주는 것 같거든요. 아니야. 소희정 선생님은 3점, 5점, 4점, 5점 이렇게 줄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무슨 서비스 받으면 바로 톡으로 와갖고 평가해달라고. 저는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경우라면 저는 무조건 매우 좀으로 그냥 다 해버리고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얼굴을 보고 그 노동자분과 대화를 나눴다 하면 5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박합니까? 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5점 척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좀 질문을 해보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무 좋거나 진짜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감동을 받았거나 열받았거나. 진짜 화났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사실은 극대 극의 의견만 모아지는 것이 5점 척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서비스에 정말 만족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극단적으로 불만족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양극단의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5점 리뷰 자체가 어떤 극단적인 평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체조나 피겨스케이팅처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중간 점수로 내는 그런 시스템을 내야 이게 조금 바로잡을 수 있다. 지금 두 분이 얘기하고 연결되는데 이런 별점 평가 이런 데서도 공정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런데 이게 악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고점을 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는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요즘에 배땡땡 앱에서 하는 방식은 이 별점을 준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별점을 저어왔는지 그러니까 1점만 계속 주는 사람인지 추적도 돼요. 그게? 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해요. 누군가가 내 소비 패턴과 어떤 소비 성향을 지금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긴 한데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 이른바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이 평판 소비 패턴이나 예산이 블랙 컨슈머일 가능성 같은 것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전 국민적으로 대상으로 확대돼서 한다고 그랬으면 그 개인의 신용이나 어떤 평판이 점수화되는 거야. 더 극단적인 평판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매자만 평판을 쌓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만 평판이 되는데 소비자까지 평판이 쌓여버리면 안 그래도 평판 사회인데 더 극단적인 평판 사회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걸 그냥 무한정 인정할 거냐. 그렇죠. 갑질도 있는데. 마침 오늘 저희가 천철님들과 만나는 날이 소비자의 날이기도 해서 소비자의 행태, 마음가짐 이런 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좀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한 커뮤니티에 고민 상담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이었는데 글을 쓰신 분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이랑 미래까지도 계획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함께 음식을 시켜 먹은 거죠.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배달앱에 들어가서 별점을 1점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냥 이러면서 이제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예전에는 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인성을 보기 위해서는 식당에 가서 식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라. 비슷한 경우가 옛날에 젊을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지어낸 얘기예요. 진짜로. 뭐냐면 드러나면 안 되는데 옛날 옛날에 만나던 친구가 음식점에 갔는데 그렇게 까탈스럽게 돼야 하고 할머니였는데 이게 뭐 맛이 어떤 얘기가 뭐가 되냐면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길래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아니 이거 저 실화했어요. 그러니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트위터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갔을 때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대화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결혼 이후에 네가 받을 대접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했더니 리트윗이 많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점도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럴 수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별점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의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혜문화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별점입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에 되어버린 별점 매기는 이 행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영화 한 편을 좀 곁들여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정 평론가께서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아론 고덱 기타 펄라필리 감독의 2022년 미국 작품이고요. 쿠폰의 여왕이라는 작품입니다. 겨울왕국 시리즈의 안나 목수로 굉장히 유명하죠. 크리스틴 베리 주연을 맡아서 쿠폰에 집착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게 이제 별점을 주는 것만큼이나 별점과 리뷰를 꼼꼼하게 살피고 최저가격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소비자의 어떤 행위하고 쿠폰을 열심히 사용하려는 어떤 노력 사이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골라와 봤는데요. 이게 뭐 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어로. 네. 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한번 영화 줄거리부터 듣고 이야기하고 보죠. 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경보 선수였지만 지금은 온갖 쿠폰을 모으는 재미로 지루한 일상에 달래는 주부 코니. 그녀가 마트에서 쿠폰으로 할인받은 돈만 해도 자그마치 122달러 10센트.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하나뿐인 절친이 있었으니. 바로 할인정보 영상들을 통해 유명 유튜버를 꿈꾸는 윗집 조조. 그러던 어느 날 상한 시리얼을 먹은 코니가 제조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자 시리얼 제조사는 공짜 쿠폰을 보내 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번뜩이 있는데. 바로 위조 쿠폰을 모아 50% 할인된 금액에 팔아 돈을 버는 것. 왕대박할인닷컴이란 허술해 보이는 사이트를 시작으로 쿠폰 인쇄 공장 직원들부터 전문 해커까지 끌어들이며 코니와 조조는 본격적으로 위조 쿠폰 판매 사업을 시작하는데. 결과는 바로 폐의 성공. 남부럽지 않은 돈을 번 코니와 조조. 하지만 위장 사업체부터 가짜 신분증까지. 그들의 범행은 조금씩 더 과감해지는데. 한편 수상한 냄새를 맡은 마트 감시관 캔. 그 역시 우편국 조사관과 팀을 꾸려 쿠폰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코니와 조조의 수상한 대작전은 과연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쿠폰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던 그들의 엽기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영화. 쿠폰의 여왕이었습니다. 네, 잠깐 영화 스토리 들어봤는데요. 순위증 평론가께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별점과 쿠폰이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이 영어로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점이나 리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홍보의 효과라고 하는 게 있고. 요즘에 리뷰가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리뷰 이벤트 이런 거 하거든요. 리뷰 잘 써주시면 콜라 하나 드려요.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홍보의 차원에서 리뷰보다 조금 더 오래전부터 활용되었던 것이 쿠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쿠폰을 발행하는 쪽에서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쿠폰을 사용하려는 쪽에서도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을 보면 물건 하나를 사는데 일주일씩 검색을 해요. 10원이라도 더 싼 걸 찾기 위해서. 가게도 사용 후기도 다 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그걸 보면 네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그냥 바로 사서 5천 원으로 더 비싸게 사도 그게 좀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세상에 모두 항상 합리적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 소비자의 어떤 이성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있는데. 이제 코니가 쿠폰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런 욕망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골랐습니다. 우리 전성원 편집장은 어떤 장면을 꽂으셨어요? 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영화 참 재미있는데 왜 이걸 이 방송지 어떻게 맞추려고 이 영화를 하셨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보고 이제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러이러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쇼핑에 가해서 서양에 알려진 유머 중에 아주 유명한 유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남자는 꼭 필요한 물건을 1달러짜리를 2달러에 사오는데 여성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1달러에 사온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농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제 집사람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란 없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이것을 한다는 게 그 구입하는 행위로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 남성들보다 훨씬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밀착돼 있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샀을 때 많이 사면 이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소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웃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 손실방지 전문가로 나온 그 캔 밀러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하죠. 코니를 체포해서 수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쿠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쿠폰 쾌감이라고 부르죠. 타인과의 접촉에서 없는 쾌감보다 더 낫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쿠폰을 평점으로 바꿔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별점을 매겨서 내가 이 사람을 점수를 매기는 행위. 그거 자체가 권력자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의 행위를 누리는 것으로 대체해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쿠폰을 이용한 소비 행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일종의 블랙 컨슈머가 될 위험이 있지만 별점 테러를 가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나의 존재의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라는 자기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쿠폰 쾌감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쿠폰 쾌감인데 영어 언어로 하면 쿠폰 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뇌의 화학작용이랑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러너스 하이처럼 몇 분 이상을 달리면 완전히 엔돌핀이 나와서 너무 신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폰을 사용해서 뭔가를 내가 아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독성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감정을 넘어서 어떤 케미칼의 문제이기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극중 여주인공이 갖고 있는 배경이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하지만 갖지 못하는. 그래서 시술도 몇 번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그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신한테 되게 무신경하고. 수시로 집을 비우고 출장 가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확인되지 않는 어떤 자기 존재감. 이런 것들은 쿠폰을 통해서 확인받는. 아까 권력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별점과 쿠폰의 공통점. 별점은 내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주체적인이라면 쿠폰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싸게 산다라고 하는 특별함.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보상을 받는. 이것들이 좀 묘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코니가 쿠폰에 집착하게 된 게 아이를 못 낳아서 그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너무 그 시술이 비용이 비싸서 이 부부가 지금 엄청나게 빚을 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 그래서 저는 약간 보면서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코니가 사실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었거든요. 경보 선수여서. 습극 중에서는 경보 선수 치고는 약간 키가 좀 작더라. 아 또 팩트체크.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의미 있는 일을 했었던 게다가 스포츠맨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움직이며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평가가 점점 없어질 때의 공허감 이런 게 쿠폰이 메워주는. 스포츠 선수도 사실은 대중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존재거든요.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기 존재의 감을 어떤 건가 확인하는 거고 고치시키는 존재이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잠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잖아요. 어떤 실화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쿠폰을 그런 식으로 얻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수익을 남겼었던. 사기 범죄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영화를 보면 쿠폰 제작 인쇄 공장에서 빼돌리잖아요. 쿠폰을. 그래서 팔잖아요. 실제로 그런 범죄 행위까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범죄 사실 자체를 확인을 하지 못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요. 많이 픽션이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리면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영화가 미국의 소비문화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나중에 코니가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은 형량을 주면서 내가 당신들이 사기를 판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문화에 많은 걸 알게 됐다. 미국 소비문화에 많은 걸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코미디 영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범죄가 미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저희 애하고 같이 봤거든요. 저희 애 마지막 딱 영화 끝났을 때 평이 오셨어요. 범죄가 미화한 거 아니야? 이게 그 평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제가 확인했었던 실화랑 다른 부분은 뭐냐면 코니가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 설정이 관객들한테 너무 안쓰러운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코니한테 확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거든요.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짚을 부분이 있다고는 좀 봅니다만 아무튼 재미난 영화였던 것은 맞고 감독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손혜정 변호사께서. 감독은 뭐 아파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을 때 소비에 매진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쿠폰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쓸모없는 물건을 사게 하는가 그래서 일종의 물건 포르노그라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니 집에 보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방 하나에 창고처럼 쌓아놓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우리의 마음속의 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잠깐 새끼리로 빠지면 제가 전에 한번 경제학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던 중요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양문형 냉장고와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 팬트리 공간이라는 게 생긴 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양문형 냉장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겠죠.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료품 특히 냉동식품 많이 사고도 살 수가 없었는데 양문형 냉장고가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사도 언젠가는 먹는다라는 심리를 해서 냉장고에 쟁여놨다가 나중에 가서 버리는 이런 소비 행태가 유발이 된 부분이 있다. 팬트리 공간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어떤 자극했던 부분이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여주인공의 창고죠. 창고. 그걸 보면서 딱 떠오르던 게 딱 그 이야기였어요. 경제학 때. 그 공간이 굉장히 상징적인 게 아이방으로 만들다가 그것이 빈방이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공허하고 연결시켜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어렸을 때 추억에 저는 냉장고가 있던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살면서 냉장고를 집에 처음으로 들여오는 나를 기억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집이 시장 근처에 살았고 시장 근처에 사는 것이 굉장히 주부들이나 가족들에게 편리한 것이었거든요. 그럼요. 냉장고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쇼핑 그러니까 시장이나 재래시장으로부터 거주 공간이 점점 멀어져요. 골목 시장 경기 없어지죠. 왜냐하면 냉장고에 그걸 채워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칼럼 중에 강신주 선생님이 썼던 냉장고를 버려라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신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냉장고 자체가 자본주의의 욕망을 보여준다.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먹지도 않은 걸 왜 그렇게 쟁여두냐 이렇게 하는 건 자본주의 하에서의 사람들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검은 봉지에 싸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냉동고용 용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흥미로웠었던 토론이 벌어졌었던 건 그렇다. 냉장고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냉장고를 버리고 나면 집에서 집안일 한 번도 안 해본 남자나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냉장고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양문형 냉장고 한 대 갖고도 부족해서 김치 냉장고 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냉장고를 하나 더 들여놓는. 요즘 집 속의 방송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게 현실이다. 우리 지금 배가 자꾸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소비자의 날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왕으로서의 소비자와 블랙 컨슈머는 어찌 본다면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블랙 컨슈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극중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범죄로까지 가지만. 정확하게 블랙 컨슈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블랙 컨슈머 아니었죠. 처음에는 상한 시리얼을 받은 게 맞고. 그건 정당한 항의였었죠. 정당한 항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 오니까 그러면 안상한 회사까지 다 전화를 이 순간 블랙 컨슈머가 됐던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별점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보죠. 별점을 매기는 행위는 소비자 주권을 표현하는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별점의 의미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니까. 대학에도 일종의 별점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강의를 하면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 강의를 평가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평가를 학교가 어떻게 반영하냐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60점이 안 넘으면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강의 평가. 그 학생들의 어떤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들이 모이면서 강의에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던 건 강의의 내용이나 혹은 강의의 질, 선생님의 노력 이런 걸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이 나랑 다를 때 특히나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제가 평판 얘기할 때 상호 신용평가 시스템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압도적인 평가 사회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자체가. 그래서 사실 대중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 지금 대학 갈 때 우리가 입시공항이 입시주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각 몇 번 하면 그걸로도 점수가 깎이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평가받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서 성장했고 항상 권력에서 밑에 있다가 소비자로서 별점을 매기는 순간만 자기가 아까식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권력 하위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휘둘러서 나는 된다. 그래서 무조건 별점 1점으로 시작하는 웹툰 같은 경우처럼 그런 권력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아마도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반지성주의적 흐름이라고 할까요. 저나 손희정 선생님이나 어떤 평론 활동을 하고 리뷰어로서 하고 있는데 별점의 경우에 그동안에 우리가 전문 지식인들이 제공한 여러 평가들이나 이런 게 사실 꼭 신뢰할 수 있었는가.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평가라는 거는 공신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공정성, 신뢰도. 그런데 이거 자체가 우리 사회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전문가들의 평가 사실은 믿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품성이라는 게 있고 흥행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영화 관객의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낮은 별점을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흥행성만 우선해가지고 작품성이 묻힌다든지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최근에는 영화 리뷰나 별점에 약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좀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전문가와 일반 관객 사이에도 차이가 있지만 관객들 내에서도 취향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당연히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CGV 같은 경우에는 영화 예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본 영화에 대해서만 별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에그 지수라고 하는데. 구매 시스템에 보면 구매자가 쓴 리뷰와 그렇지 않은 리뷰가 구분이 되죠. 비구매자. 그래서 이제 CGV는 본 사람만 평가할 수 있고 좋은 계란, 익힌 계란 이렇게 나눠지는 3점 정도로 등급이 세계로 나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내가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계란이야 라고 찍고 나면 반드시 문장으로 왜 좋았는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어이구 복잡하네. 그거를 하고 나면 두 가지를 매력 지수와 그 다음에 감성 지수를 또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뭐가 제일 매력이 있었냐. 감독의 연출, 배우의 연기, 영상미 이런 것도 한 5개가 있고 감정 지수에서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감동적이다. 재밌었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게 해놔서 세분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시도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개봉된 영화들은 별로 없지만 사실 넷플릭스나 혹은 아마존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서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옛날 영화들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는 굉장히 과잉한 상황인데 이거를 그럼 나는 뭘 봐야 돼요? 나는 내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리뷰가 촘촘하게 되어 있다. 내가 이것까지 보면서 영화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별점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매자로 표시되는 사람의 이용 후기, 리뷰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점이 점점점점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아까 우리 82년생 김지영 이야기한 것처럼 별점이 정상화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화는 그렇다 치고 그건 거대 자본이 투자된 거니까. 영세한 업자들이 대부분 혹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장에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평가는 일반화됐고 평가사회라는 말을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억울한 피해자가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대안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 못지않은 평점사회거든요. 평가사회고.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 2016년에 소비자 리뷰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리뷰의 경우에는 시장 교란 행위로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해도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거보다는 소비자의 날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영화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영화에서 이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이 수사관 그러니까 이 캔 밀러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몸도 비대하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남으로 보이지는 않는 그런 배우를 일부러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사실 그 사람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을 도운 전문 수사관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은 걸 갈구하지 말아요. 지금 그대로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감이 좀 더 충실한 어떤 소비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남의 평가에 가슴 아파한 적이 있으니 나 역시도 타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대해졌으면 좋겠다. 손혜정 평론가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의 경제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시대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계속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정망을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구조를 얘기하면 플랫폼에 종속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네의 어떤 노포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참 그래서 이제 단골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데 어차피 경쟁이다 보니까 그것도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고 플랫폼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별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운명에 처해버리는 사회구조, 경제구조의 문제가 근본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그러면 개선책이 무엇이냐 참 찾기가 쉽지가 않은 답답한 현실이라는 걸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소비자가 왕이 되려면 양심에 기초해야 되고 양식에 기초해야 된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